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읽어볼 거냐면요. A Roaring Rescue 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나라에서 쫓겨놨대요. Daniel was one of the Jews in Babylon. He trusted God and prayed to him three times a day. God blessed Daniel and he became a powerful leader in that country. Daniel was one of the people who believed God.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래서 Daniel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leader였대요. 다이아몬드를 얻어볼까요? Washing coal. 나는 다이아몬드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자고 말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다고 했어요. 네. 네. God blessed Daniel and made him a powerful leader in Babylon. True or false? 음. 네. True 자. 다이아몬드 음. 다니엘은 그래도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슬픈 거 알았어요. 다니엘은 근데 왕은 슬펐어요. 왜냐면 다니엘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교체 바꿀 수도 없어가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으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막았어요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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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죠. 아휴 잘못 눌렀다 이제 맞았어요 오늘은 로윙 리스큐라는 이야기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